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휴일인 오늘 모두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미 만들어진 선대위를 100% 완전히 갈아엎을 어떻게 갈아엎을 것이냐를 놓고 많은 얘기들, 많은 갈등들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윤석열 후보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과 김병준, 김한길, 삼김체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준석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맡겨서 선대위는 효율적으로 꾸려간다라는 데 힘을 실어줬고 이제 김한길을 비롯해서 다른 특위도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전체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합 그 구도에도 힘을 실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신이 앞장서서 아마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꾸려가게 될 것이다. 총괄선대위원장이 또 나서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상임선대위원장은 큰 사실은 뭐 크게 할 일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조화되느냐 또 서로 어떻게 견제하느냐 보완하느냐 이런 부분 지켜볼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국한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또 조율해 가느냐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처음 등장을 하는 만큼 윤석열 후보의 결단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또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또 기존 중진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내는 선대위에 힘을 실어주고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서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거부감보다는 힘을 실어주는데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다 바꾸겠다. 선대위도 다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대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송영길 대표도 사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두관, 이광재 전부 위원장으로 사퇴하고 지역으로 내려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다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빼고는 모두 다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국민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지금 이 대목에서 여권 쪽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빼고 모두 다 바꾸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차라리 이재명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국가, 더 이번 대선의 전향적인 자세 아니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을 향하게 되고 이재명 자기의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대선 후보로서. 지난 한 달이 넘게 이재명이 보여준 행동, 그걸 한번 되짚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권을 지지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연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정도라도 좋지만 지금에 있는 여권의 후보가 다시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야권, 국민의힘 후보가 정권을 잡는 것은 반대한다. 거부한다. 이런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을 빼고 모두를 다 바꾸겠다고 한다면 지금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응징까지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권의 새로운 인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이재명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재명의 자질, 이재명의 정책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이 보인 행태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많은 자리에 가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 각종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가 나서서 정부하고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으면서 추진을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재명의 장점을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언변, 뛰어난 언변, 정치적 메시지. 또 하나는 굉장히 순발력 있는 정책능력 이야기를 합니다. 이 뛰어난 언변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가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 순발력 있는 정책, 그 정책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정말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질은 어떻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인인 김혜경 씨가 입원을 하면서 갖가지 사실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언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검은 망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뭐 출퇴근을 할 때는 김혜경 씨와 키스를 한다고 했다가 야구장까지 와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하루에 매시 보지 않으면 보고 싶을 정도로 뭐 보고 싶어 미치겠다 닭살 연출을 하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연출들을 왜 할까? 무엇을 숨기려고 저러는 것일까? 결국 이재명이 부인에 대한 폭행, 뭐 이런 소문까지 나오게 되고 급기야 김현지라고 하는 과거 이재명의 비서,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현지 씨가 그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그 백현동 개발에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대장동에 아파트까지 분양을 받은 사실, 이런 게 드러나면서 김현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하는 부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죠. 정말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다. 그런 무료화를 통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이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더 큰 문제가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단순히 경기도 예산으로 메꾸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다는 데서 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은 재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앞뒤 가리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기 공략을 내지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이 결국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동 비리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일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재명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물고 들어가는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당 안팎에서 대장동 비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의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배임 혐의는 거의 굳은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대장동 분양업체가 김만배 등에게 준 그 43억 원의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런 진술도 나왔다.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추적을 6개월 전부터 경찰이 해왔으니까 이미 주요한 경찰, 검찰, 청와대 주요한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의 선거 자금 이런 부분들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검에 같이 하자. 이미 제안을 윤석열 후보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고발 사주 부분에 있어서는 손준성 검사의 개입 부분도 지금 공수처가 밝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윤석열입니까?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입니까?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대출 부분, 당시의 수사팀은 그까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 부분은 자기 팀이 관여한 것도 아니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제시했습니다. 선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쌍특검을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놓고 정책과 자질면에서 정말 한번 냉정하게 이재명의 지난 한 달, 윤석열의 지난 보름을 그 행적을 한번 비교해보자.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보자. 자질과 정책 면에서 누가 정말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을 안고 가야 될 어떠한 메리트도 없습니다. 정권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은 이제 분명히 정권 연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의미하는데 이재명이 그것을 담당할 정책적 자질의 어떤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에 선대위 구성을 완료를 하면 이제 전국 투어 행태에 많은 대국민 스킨십, 대국민 접촉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선대위도 출발하면서 조화롭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야권의 많은 지지층들도 지난 과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낼 선대위의 조화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선대위를 두고 오늘 잡탕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섞여놓은 잡탕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서 기막힌 맛을 낼 수 있는 비빔밥이 될 것인지 잘 기획되고 잘 조화되는 비빔밥이 될 것인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거기에 더한 야권 지지층의 신뢰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